여기는 회사를 다 마치고 끝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막 몇만불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북한에서 이 달러 한 장이면은 3인 가족이 한 6개월을 먹고 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근데 막 몇만불을 줬대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는 한국 사람들 너무 뻥카 날리는구나 와가지고 좀 잘 사는 티 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못했어요 인사말을 못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랑 저희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냥 장사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 게 다예요 나중에 연락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바로 그냥 도망간 거로 가서 그럼 엄마랑 두 명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럼 아버지랑 중국에서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러면 아빠는 이제 한국에 와 계셨고 브로코랑 다 연결이 됐는데 엄마랑 저는 도망간 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물살이 센 데로만 저희를 데려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만만한 데는 경비도 심하고 거기는 돈을 더 내래요 그래서 물살이 엄청 센 데로 갔는데 자 지금 빨리 넘어 빨리 넘어 이러면 엄마가 다리가 아픈데 넘을 수가 없잖아요 물은 한 여기 정도 오는데 엄마랑 나랑 허우적대고 막 이러니까 군인이 일단 그러면 자기가 좀 도와준다고 엄마를 부추기고 한 두 명 중간 정도 왔나? 아마 와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막 기숙으로 나와서 막 기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이제 기숙에 딱 앉아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막 잡히면 어떻게 되고 왜냐면 우리는 잡히면 그냥 도강이 아니고 아버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100% 이거는 정치범이란 말이에요 새벽 4시인가에 넘었는데 밤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중국도 처음이고 엄마랑 나랑 막 떨고 막 죽고 이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한 2시간 반? 둘이서 옴딱딱딱딱딱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대방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여성아! 여성아!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데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사람을 잡아서 2시간 반? 그래서 이제 날이 밝고 그 사람을 이제 겨우 만나서 이제 버스를 태워가지고 연길 시내에 나간 거죠 그 집에다가 저희를 가둬든 거예요 이게 연길만 해도 그냥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만큼 조선족이 많아서 그렇죠 집에서 거의 한국 채널을 보잖아요 제가 갔을 때 그 집 아들이 앉아서 무한도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무한도조를 다 봤어요 그때 나온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렇게 모자란 인간들이 TV에 나올 수 있구나 그때는 그때는 그치? 그게 여기에 어떤 예능 컨셉인 줄 몰랐죠 몰랐지 어떻게 저렇게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TV에 나오지? 가도 되는 나라인가? 내가 가면 엄청 똑똑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근데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한국 예능 이런 거 앉아서 보는데 드라마만 보고 와서 멋있고 이런 사람들을 봤다가 예능을 봤는데 아 심각한 거예요 노웅출 씨 나오는데 머리 샛노랗게 해가지고 말 빨리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진짜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앉아서 보고 근데 또 옆에서 연길에서 그 나서자란 조선족 형은 재밌다고 막 웃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이러면서 거기서 약간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는 않았어요 북한에서 개콘 여기를 말하면 개콘 하면 개콘일 수 있는 미디언 장군님께서 뭐 이따 거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 반갑습니다 같이 호흡 좀 맞추세요 고맙습니다 좋아하더라는 말은 하이간 이동과 롱모장의 턱 나타나면 이 팍 팔이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말은 야 정말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안됐지만 일단 볼이 내 손에 탁 묻기만 하면 어디서나 휘잇 석점은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롱금동무님 나라의 본연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선길 철만이를 몸소이척 하시는 경이 아닌 최고의 사령관 동지를 정대로 결사응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북한 사람들은 풍자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랑 정권 이런 거를 약간 선동만 하고 그렇죠 정말 직설적으로 진지하게 선동하는데 이거 약간 돌륙각이잖아요 그렇지 풍자 그런데 이런 게 아예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딱 보고 나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믿어버린 거죠 대통령의 흉내를 내도 누가 뭐라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김정은 흉내 내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저게 제정신 그런데 이걸 또 TV로 내버린다는 것 자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 안에는 제정신이 아니라 잡아가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혼란스러워서 2주 동안 있었는데 아빠가 드디어 어느 어느 날 연길로 어디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엄마랑 저랑 그냥 우리 둘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우리 둘만 해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딱 갔는데 6명인가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한 번 오시려고 하다가 잡혔었구나 잡히려고 공안이 들이닥치니까 3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머 어떡하니 저는 그런 거 나선 처음 봤어요 다리에다가 철심을 이렇게 기욱자짜를 이렇게 박았어요 맞지 맞지 그래서 그게 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어머 나 어떡하냐 그런 아저씨 일단 한 명 계셨고 아이고야 아기가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계시는 지금 인천에 사세요 걔 3개월이니까 4개월짜리 된 애 이렇게 안고 있고 할머니도 한 명 계시고 아이고야 전체적인 나오기 아저씨 나 이거 탈북을 하자는 거야 이거 잡히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제일 힘든 게 애하고 어르신들인데 다 모여있으니 그리고 그 아저씨 다리 부러진 아저씨 계시지 엄마 다리 불편하지 어머 어떡하냐 거기서 2명인가 더 붙었어요 팀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인연이 거기서 이제 곤명으로 연기를 해서 아니 북경에서 곤명 가는 기차를 타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기차에서 사고를 좀 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북경쯤 오니까 약간 긴장감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밑으로 점점점점 내려가면 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막 긴장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하도 한국 기도하다가 잡혀서 나오는 고향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보면은 맨날 세워놓고 총살하는 것도 보고 관리소 가는 것도 보고 이러니까 엄마는 잡히면은 무조건 이제 혼자 해결한다 라고 해서 목걸이에다가 아편을 요만큼 딱 싸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피랑 같이 먹으면은 잠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도 이제 여기다가 가지고 계실 정도로 다 긴장에 있었는데 저는 약간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딱 탔는데 브로커가 너네 이제부터는 한국말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내륙이라서 다 중국말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딱 해서 탔는데 어떻게 베이징에서 거기 건명까지 가는데 한 4일 걸리거든요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입에서 막 단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봤는데 기차칸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서 신문물을 하나 본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후레쉬가 엄청 기하잖아요 전지 그래서 맨날 전지화가 없어가지고 충전을 쓰고 이러는데 그 판매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쓰는 후레쉬를 파는 거에서 저는 그게 너무 유행할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북한 마인드를 못 버린 거죠 여긴 전기뿔이 다 들어오고 이런데 중국말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아 예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제 분명 저는 20원짜리인가 이렇게 줬어요 근데 거기다 써붙이기에는 5원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그걸 받고 잔돈 달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안 주고 간 거예요 너무 갑자기 내가 탈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아 왜 돈을 안 줬냐고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판매하는 애가 쎄 했나 봐요 공간을 기차 안에 있는 공간을 부른 거예요 우리한테 막 검사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브로커가 멘붕이 온 거예요 다 내려 다행히 기차가 그때 플랫폼으로 들어갈 때에요 다 내려 이래가지고 다 내렸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정말 허름한 어떤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간이침대 같은 데서 자는데 저 그때부터 이제 그 팀원들한테 쌍놈의 새끼가 된 거예요 욕먹지 당연히 정신 정신머리 있냐고 그리고 한 번씩 그 중국에서 이렇게 도망쳐놓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런 걸 딱 겪으면 트라우마가 엄청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새빨개져 있는 거예요 다 조심하라고 그 다음부터 완전 역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까지 왔죠 그럼 그렇게 미얀마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한국으로 엄마랑 같이 지금 왔겠네요 그렇죠 어느 날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 태국에 들어간 이후로 엄마를 못 만났어요 남자 여자가 이제 갈라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하나 국정원에 오시고 저는 이제 따로 혼자 이제 왔고 그러면은 엄마가 먼저 한국으로 오시고 저 유성씨는 나중에 따로 따로 왔고 그렇구나 같이 안 왔네 네 그리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그냥 그 태국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딱 내렸는데 저는 한국에 딱 내리면 아빠 인천공항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아빠 나 왔어 그리고 손 잡고 아빠가 집도 되게 좋은 거 봤고 생활도 되게 잘할 아빠 그래도 나름 이제 경제골이 돌아가니까 똑똑해가지고 다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저희는 그 인천공항 본 게이트로도 안 가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버스에다 태우더니 어디 건물로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아빠 저는 언제 보냐고 이랬더니 너네 아빠 여기 와 있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니 뭐지? 그래서 거기서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아니 보통 보면 그래도 인천공항을 조금 그래도 구경은 아니지만 네 조금 그래도 둘러볼 정도로 여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요? 아예 못 봤어요? 아예 정말 아 이 절자 잘못 만났는데 네 아 그러네요 줄 쳐가지고 뭐 이렇게 보려고 하면 자 빨리 걸으세요 빨리 걸으세요 이래가지고 아 이 절자 잘못 만났어 네 진짜 정신 하나도 없이 인천공항을 빠져나 왜냐면 한국 분들이랑 같은 비행기를 타니까 그분들이 다 내리고 저희가 이렇게 내리는데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막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공항에서 보는 한국 사람 혹은 뭐 비행기 안에서 보는 한국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건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와 너무 예쁘신 거예요 예쁘죠 키도 나보다 더 크고 근데 또 말은 또 이렇게 선량하게 하시는지 근데 뭐 시키고 이런 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그분들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화장실 앞에 제일 끝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화장실도 안 가면서 그럼 뭐 필요하세요 이러면 아닙니다 이러고 계속 서 있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러고 또 서 있고 그리고 그럼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앉아서 벨트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면 또 이렇게 저를 데려다가 앉히고 벨트 이렇게 해주고 맞아요 벨트 할 줄 모르지 네 그리고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죠 비행기를 타 본 적도 없고 이런데 북한에는 자동차에도 벨트가 없어요 벨트 안 하죠 있어도 안 하는데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도 했었어요 아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진짜 승무원 학원 등록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랬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네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무원은 승무원이지만 원래 또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승무원이다 보니까 많이 그 승무원들이 외모와 말투에 많이 반합니다 와 저는 한국 여성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최정예 인물들이더라고요 다 뽑으신 그 특히나 저희는 또 아시아나를 타니까 그렇지 높은 등급이니까 그렇지 와 승무원들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뭔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 주변에 없거니와 평양에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으면 엄청 예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평양 사람들한테 일단 마주치기 쉽지는 않아요 없죠 네 근데 그런 사람 내 눈앞에서 딱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걔 진상처럼 해도 다 들어주고 저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돈 버는 분들이더라고요 서비스업에 정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승무원쯤 하자면 경쟁력이 어마무시해요 제가 준비해봐서 알잖아요 그럼요 어마무시해요 특히나 그 항공사 좋은 항공사 못 가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천공항을 통화해서 버스 타고 국정원을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한국토시 구경도 하면서 아 근데 저는 그 밤에 일단 이동을 해가지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불빛이 막 많은 건 아는데 이게 어디고 막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아예 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서울인지 여기가 수원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알았던 거는 아버지가 수원의 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버스를 타고 한 명씩 이렇게 내려다 아 아버지는 수원이었으니까 내려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한 명씩 내려서 나는 이제 수원은 언제 가나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정표? 이정표는 수원만 계속 찾았어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런 정보도 안 알려주셨네요 아 그런 걸 안 알려주셨어요 국정원 조사받고 아유 그런 거 그런 거 아예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통화도 되게 짧게 짧게 북한에서 있을 때 하니까 살아있니? 돈 받았니? 됐어! 이런 거 끊잖아요 얼마 받았어? 금액 하기만 하고 그렇죠 언제 국정원 가서 3개월 있다가 하나원으로 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